오늘 2019년 새해 맞이 묻고 답하다의 세 번째 질문은 비나 스노데 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이상과 현실사의 격차입니다. 비나 스노데 님은 아마도 상당히 좀 이상적인 그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모임에 가서 멀리 바라보는 지금 하고 있는 업무와 별로 관련이 없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틀어놓으면 아마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인 사람이다. 자기 일이나 잘하고 그냥 그런 문제를 논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아마 핀잔을 받으시는 그런 경우가 꽤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신실과 이상사의 격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좀 다르죠. 지난 날 만났던 사람들을 쭉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재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라의 일이라든지 미래라든지 또 자신의 이익과는 크게 관련이 없지만 또 다른 주제에 그런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를 잘 이해하면은 어떤 사람은 현실의 상당 부분 치중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상의 치중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다는 그런 표현을 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임에 가셨을 때 아마 그런 이상주의적인 그런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틀어놓으면 동키호테 같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죠. 왜 그런가 하니까 자기 자신은 자신과 상대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지만 상대방은 굳이 자기처럼 이렇게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이해해야 될 그런 의무는 없는 것이죠. 이해하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지만 반드시 이해하라고 그렇게 강제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상대방에 대한 생각은 내가 통제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다른 사람이 내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선입견 같은 것을 옳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비나님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과 상대방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하자 이야기죠. 그러면 상대방이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나에 대한 평가나 나에 대한 의견이나 나를 동키호테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 상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상대방은 이야기를 할 자유가 있고 또 조금 더 그분이 신중하거나 상대방을 배려하면 조금 말을 조심하겠지만 그것은 내 자신의 바람이고 상대방은 안중에 없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모임에 가가지고 그런 수준이나 그런 기호나 그런 선호가 없는 사람들한테 이상적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틀어놓을 필요가 별로 없는 것이죠. 한 번은 실수를 할 수 있죠. 상대방이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 자리에 해서 될 이야기인지 하지 않아야 될 이야기인지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맥락을 파악한다 그런 이야기를 사용할 수가 있죠. 좀 감각이 있어야겠죠. 이런 사람한테는 이런 이야기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하면 틀어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점을 두 번째로 제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은 항상 현실에 발을 딛고 서 있지만 눈으로 머리로는 이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상적인 존재죠. 사람이 꿈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야망이라든지 야심 같은 것 그리고 희망 같은 게 없으면 현실의 삶은 무척 힘들고 고단하고 지루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동물과 인간이 다른 대단히 중요한 차이점 가운데 하나죠. 인간은 꿈을 꿀 수 있어야 되죠. 달라라에는 꿈을 꾸고 화성에 가는 꿈을 꾸무고 최근에 LA 신문을 보니까 LA에 아주 빨리 달리는 자동차를 실험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를 만든 성각자에 해당하는 머스크가 그런데 엄청난 돈을 대서 행하는 것이죠. 꿈을 꾸는 거죠. 꿈을 꾸는 것은 아주 귀한 일이고 정당한 일이고 인간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꿈을 꾸면서도 꿈이 허황되지 않도록 하루하루 굉장히 충실히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꿈을 만들어가면 상당히 많은 그런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면 동키호텔하고 자신을 꾸짖었던 사람들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나 스노덴님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잘되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되야 말빨이 먹히는 거죠. 잘되야 사람들이 귀를 기울인 거죠. 잘되야 동키호테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잘되야 존경심을 갖고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잘되시기 바랍니다. 잘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이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현실을 굉장히 중시하고 현실에서의 시간과 자원배분과 성과와 그런 부분을 중시할 때 현실에서 수많은 성취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성취들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을 끌어오는 Kop과기도 하여금을 기울이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